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경험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코성형 후에 티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어느 사이트에 글을 보니까 동양인들이 코성형을 하면 왜 티가 많이 나는 거죠 서양인들도 코성형 많이 해요 일명 노즈잡 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서양인들은 해도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지는 않고 자연스러운데 동양인들은 이상하게 코성형을 하면 특히 콧대를 과도하게 올린건지 코 실리콘이 비춰보이고 티가 많이 나요 왜 그런거죠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코성형 후에 티가 나는 원인들을 이와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예쁜 코 경사 각도는 이렇게 비근부 즉 미간 부위는 낮으면서 코끝이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 실리콘을 삽입하게 된다면 코뼈로 인해 지지대가 확실한 위쪽의 미간 부분은 잘 윤기되는데 바나요 코끝은 물렁물렁 해가지고 잘 안 올라가게 되어서 이렇게 이마에서 콧대로 직선으로 떨어지는 일명 사자코 모양이 돼서 티가 나는 부분이 되겠구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콧등에 넣은 실리콘이 비춰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아기들과 같이 이렇게 피부가 찰지고 탄력적으로 있을 때에는 이 실리콘의 윤곽이 잘 드러나지 않다가 노화가 되게 되면 이 목에 피부와 같이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이렇게 얇아지면서 비쳐 보이게 되는데 이게 30년 40년이 되면 석회화가 되어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 소개입니다 제가요 나이가 좀 많이 들었는데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코 수술하면서 실리콘을 넣었어요 그게 점점 비쳐 보이기 시작하면서 남들이 왜 이렇게 됐어 할 정도로 많이 비쳤어요 뭐가 있는지 근데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실리콘이 요렇게 예쁘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마 뭐가 누른 것 같이 동그랗게 됐어요 그런데 그 콧대가 실리콘이 비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둘투둘하게 됐어요 눈하고 미간 사이 거기가 근데 이게 진짜 수술하고 싶지는 않은데 보기 흉하니까 이거를 또 빼기는 싫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이 지방이식으로 연구적으로 하신다길래 하고 진료를 오셨더랬습니다 코의 피부 면적이 10제곱센티미터라고 가정을 할 때 콧대를 실리콘으로 높이 세워서 높이가 두 배 높아진다고 한다면 콧대 피부 면적이 20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이는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넓게 이렇게 펴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렇게 풍선을 불어서 부피가 커지게 되면 이렇게 피부가 얇아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코뼈를 덮고 있는 콧등 피부가 팽창을 하면서 코 보형물 비침이 생기게 되는데 콧대와 코끝을 높이면 높일수록 콧등 코끝 피부가 셀로판지처럼 얇아지면서 반짝반짝하니 코 실리콘 비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코성형 부작용 중에 이러한 물리적인 팽창 뿐만이 아닌 실리콘 보형물 주위로 피막이 생기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슴 성형에서 보형물을 이렇게 가슴 밑으로 이렇게 삽입하게 되면 이렇게 실리콘 주위로 캡슐이라는 피막이 형성이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해 피부가 얇아지면서 이렇게 보형물이 드러나 보이면서 피막 수축 즉 일명 구형 구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구형 구축 현상과 함께 석회화로 인해 울퉁불퉁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논문은 미국 성형의 까케지 2001년도에 실린 논문으로서 칼시피케이션 즉 이런 석회화가 캡슐 피막 뿐만이 아니고 여기 실리콘 그 자체에도 이 석회화가 발생한다는 논문인데요 코에 삽입된 실리콘 주위에도 이렇게 캡슐 피막이 생기며 또한 30년 40년 이렇게 오래오래 된다면 이렇게 석회화가 발생하여 오늘 소개해드린 환자분과 같이 비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울퉁불퉁해졌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실리콘과 캡슐을 제거해서 없애버리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30년 40년 동안 이 높았던 콧등이 낮아지게 되므로 이는 원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걸 뺀다고 한다면 이걸 높이기 위해서 자간의경골이나 뭐 이런 좀 약간 좀 큰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이걸 제거하거나 하지 않고 자가 지방이식을 하고 있는데요 얇아져 비쳐 보이는 피부를 본인의 지방세포를 이용해서 이 피부를 더 탑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세계적인 지방이식의 대가이신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개업하신 콜맨 선생님의 논문에 의하면 참고로 저는 2003년도에 트리베카에 가서 그분께 배우고 왔습니다 여기 파란 줄에 나온 바와 같이 지방이식이 피부의 질을 좋게 하고 여기 빨간 줄에 보시다시피 구형 구축을 완화한다라고 미국 성형외과학회제에 2006년도에 논문을 내셨습니다 즉 코 성형 후에 비쳐 보이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때 실리콘이나 연고를 제거하기보다는 제거 꼬매지 않는 이 주사기로 치료할 수 있다는 그 근거가 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아주 조언 드리는 것이 쌍꺼풀 수술을 평생 한 번 할 것이라면 나이 들어서 50대 60대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10대 20대 젊었을 때 초반에 빨리 하는 것이 훨씬 예쁘다 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코 성형의 경우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딸의 경우도 15세 때 쌍수를 했었고 만 18세 지나서 코 성형을 해줬는데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의 경우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20대나 뭐 그런 때 코 성형을 하지 않고 50대 60대 물론 제가 50대 60대의 코 성형을 뭐 아주 많이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 10대 때는 주로 이제 코 성형으로 할 때 실리콘을 사용하게 되고 50대 60대 되면은 주로 이제 자가 조직을 사용해서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고 코 성형을 하게 되는데 40대 30대 라든가 40대에서 이제 코 성형을 하러 올 때 그때 이제 코에 실리콘을 넣고 코 성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가 조직으로만 할 것인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코 성형을 할 때 이 실리콘 보영물을 이렇게 넣고 하는게 가장 이렇게 심박하게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게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나이 들어서 코 성형을 하는데 이물질 그 실리콘이 이렇게 들어가는게 좀 주저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코 성형 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 코 실리콘이 과연 안전한가 그 점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